김병로 1887년 12월 15일에서 1964년 1월 13일 1948년 초대 대법원장을 지닌 한국의 법조인 정치가 변호사가 되어 6.10만세운동 등 관련자들의 무료 변론을 맡았다. 8.15 왕복 후 한민당 창설에 참여 중앙감찰위원장이 되었다. 이후 자유법조단의 대표,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.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. 본관 울산 호가인이다. 전라북도 순창에서 출생하였다. 18세 때 담양일신학교에서 서양인 선교사에게 산술과 서양사를 배웠다. 1905년을 산학약이 체결되자 용추사에서 최익현의 열변을 듣고 동지들을 모아 순창읍 1인보좌청을 습격하였다. 같은 해 창흥학교를 설립, 신학문을 가르쳤으며 1910년에 도일, 1913년에 메이지대학, 명치대학을 졸업하였고 일본 유학 중 학지광의 편집장을 지냈다. 경성법전 조교수와 보성전문 강사를 역임, 19년에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광주학생운동, 6.10만세운동, 원산파업사건, 단천노조사건 등 관련자들의 무료 변론을 맡았으며 1927년 신간회의 중앙집행위원장이 되었다. 8.15 광복 후 한민당 창설에 참여, 중앙감찰위원장이 되고 1948년에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였다. 1957년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유법조단의 대표,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, 국민의 당대표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.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.